와아 전설 그 누구지? 확률 높은 전설 주는거 그거 뽑았네? 예뻐로쿠 예뻐로 2성 2성 올레시 바이올렛 2성 매굴프 라닉빔 스타 상관없이 소멸한데 개사기야 빨리 죽여야돼 그렇지 올레시? 올레시는 여기다 딱 함성 해줘야지 버닝골렘 함성 2성 트레피아 하나 갈까? 아니다 일단 소환 레고르 레고르 3성 이 새끼 개빡칩니다 섞어버리는데 바이올렛 바이올렛이 저기로 갔죠 아 골렘 여기다가 빨리 자라야돼 2성 가고 갈던데 다음거 갈던데 소환하고 갈던데 소환하고 돌리나가 이제 필드에 5성 가디언이 처음 등장할 때 배치될 일부 가디언이 스타레벨을 1 증가시켜 주는데 안 쓸게요 5성 못 갑니다 4성까지가 최대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브를 쓰겠습니다 테녹이도 해주고 로거스 로거스 맘에 드는 애는 테녹이야 테녹 테녹이를 하나 더 갈거야 아저씨 덱 로거스 독이죠 공격하는 애는 대충 나와 테녹이 테녹이 등장 요런식으로 범위공격 딱 갑니다 바주카? 바주카 발사하네요 테녹이 테녹이 테녹이는 여기 포포 포포 굉장히 개쩔거든요 원거리 개쩝니다 개쩔죠 공격하는 애 그리고 돈버는 아저씨 여기 대충 놓고 포포 포포 여기 뒤에다 놔 뒤에다 짱 박아 포포 아 바이올렛 하나 데리고 올걸 그랬나 포포 돈버는 아저씨 테녹 2성 가자 그리고 포포 포포 아저씨 도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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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 기네 도아저씨 바빠 콜나를 했는데 이거 돈벌어 아저씨들 테녹이 테녹이 출동 테녹이 여기다 놓으면 안되나 테녹이 여기다 놓자 2성 2성 테녹이 산타 아저씨 산타 아저씨 도배 돈버는 아저씨 2성 해줄까? 돈 좀 많이 좀 벌어봐라 3성 아저씨 갈까? 3성 아저씨 보스전 때 가자 3성 아저씨 3성 아저씨 4성 아저씨 3성 아저씨 4&4 3성 아저씨 한 번 더. 포포 아저씨. 아 포포 아저씨 아니죠. 울라프 아저씨. 맥울프. 저건 독벌어줘야지 일단. 그리고 이 아저씨는 시작되기가 없는데 좀만 돈벅시다. 범위 데미지 해줘야 되니까. 여기다가. 여기다가 딱 할거에요. 여기다 만들거에요. 라인 밀리면 그때 해야지. 포포 아저씨 개쩔죠. 이름 뭐라고? 테녹? 테녹이네. 그게 테녹아저씨고. 아 순사. 이거 뭐야. 빨간거 뭐죠? 또 아저씨? 품성아저씨고. 아 포포 포포. 이렇게 돈벌어. 돈. 빨래야 돼. 빨래. 잠깐만 테녹. 테녹. 산타아저씨. 돈. 테녹. 테녹 4성. 테녹 4성고. 잊었어. 오케이. 이거는 여기다가. 밀린다. 밀린다. 아저씨 출동. 포포. 포포 커먼. 산탄. 산탄. 테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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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녹 커먼. 오케이. 포포. 포포 뒤에다가. 뒤에다 짱 박아놓고. 이거 산탄? 산탄. 포. 독. 독아저씨? 포포. 포포 2성. 나 테녹이 필요해. 테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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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녹이 필요해. 테녹. 테녹 출동. 포포. 포포. 대충 빨라. 돈벌어내. 그냥 대충 빨라. 포포포포포. 돈벌어내는 여기다 놓고. 산탄아저씨로. 빨리 죽여야 돼 저거. 아 간다. 아 근데 1성이어서 상관없어. 나 잡을 수 있냐? 아씨 망했는데? 틀렸다. 나 죽어. 아저씨 개악하네. 이 새끼 뭐 쓴거지? 아칸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. 아저씨 덱. 손절. 아저씨 손절. 아저씨 손절. 아저씨 덱. 손절. 그 다음 덱은 동물덱 갈까? 아냐. 그딴거 하지 말고. 그냥 센거 가자. 랜.. 랜센 얘 좀 쎄거 같은데.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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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